업데이트 좀 해줘? B2 입니다 OK 매칭을 안했네요 OK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? Fake죠? Fake 그러면 얘는 뭐가 된거에요? 그렇죠 AKE 된거죠 여기다가 A를 넣으니까 Fake 됐구요 그러면 잃으면 뭐가 될까요? Fake 잃으면 그렇지 Shake 되겠지 OK 다른사람 얜 그렇지 Make 그 다음 얘는 Made OK 그래서 지금 해리가 이번 시험에서 B하고 D하고 또 헷갈렸어 됐습니까? B하고 D하고 빨리 헷갈리지 맙시다 Made 얘는 얘는 Fake 한 대까지죠 OK 얘는 Hate 일사천리인데 그 다음 그렇지 자 부유소리는 윈니가 아래로 스치면서 그래서 Save 그렇지 Very good 얘는 Game OK Do you like a game? What game do you like? What game do you like? Phone game? Phone game? Oh 폰으로 하는거 뭐 어떤 게임이 있어? 안녕 Oh 그래? Game 그렇군요 자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Q 그렇죠 Case C OK C가 Q 될 수도 있죠 C에서 Q 그 다음 아까 나왔던 Shake 쉐이크 쉐이크 할 때 입술 동그랗게 만들고 쉐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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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 얘는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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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베이스에다가 뒤에다가 이거 넣으면 이게 볼이거든요 베이스볼 하면 야구를 베이스볼이라고 해요 베이스 베이스 자 P는 P답 F답게 입술 부셔서 떼면서 페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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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얼굴에게 되고 페일 이러면 침이 많이 튀기니까 조심해 됐습니까 페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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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소희 소희야 일시정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